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런 혹을 하나 물면 뽑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전화하는 거야. 어 김프로 김프로 지난번에 무슨 폰지사기 하나 한다고 그랬지? 어떻게 잘 처리되고 있어? 어 그렇구나. 야 뭐하냐 다음주에 한잔 빨자. 잘하신 우리 김대표님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매일 저녁에 스폰서 끼고 울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윤 총장 전화도 그냥 스피커폰으로 받으면서 그렇죠. 거기서 막 아 총장님 제가 모셔야죠. 그럼 뭐 장례식 가시면 제가 장례식 가시면 이런 걸 하면 김봉현은 본인도 사실은 사기의 혐의가 농후한 사람이지만 그렇죠. 그 어떤 약간 절박한 상황에서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이주영 변호사한테 빠져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제가 뭐 해드릴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한 번은 매번 먹던 술자리에서 한 번 먹었던 사람들이 어 너 우리 김대표 나중에 뭐 혹시 라임하다 문제 생기면 양반들이 다 거의 있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2016년에 반부패 수사를 하던 한 팀의 일원들이거든요. 대우해양 조선이래. 그것도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 사건도 완전히 알맹이들 싹 뽑아먹은 쉐리들은 전부 도망가고 기업만 깡통된 그런 사건 아닙니까 원래 특수부를 하는 게 특수부에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게 특수부가 수입료가 세서 빼먹을 게 많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끼리 라인을 만들어 놓고 나간 사람이 야 김포로 그러지 말고 오상무만 좀 빼고 가자. 뭐 걔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 없잖아. 이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거나 김봉현은 거기에 휘말려서 룸사롱 가서 돈도 다 댔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직 공무원들이 어떠한 죄의식도 없이 그게 천만 원이든 오백만 원이든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제가 영업기밀인데 발렌타인 30년산이 한 병에 150만 원인데 다섯 병을 시키면 750만 원입니다. 거기에다 이제 밴드 100만 원 부르고 얼추 마치면 천만에 그냥 맞아요. 그런데 발렌타인 30년을 갖다 다섯 병이나 처먹을 수 있나? 거의 그러면 혼절 상태가 되잖아요. 다섯 명이 앉아있고 다섯 명만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들도 앉아있지. 열 명이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막 먹는 거지. 막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천만 원은 아무래도 2차까지 포함된 금액 아니야.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참아드리진 않았는데 양주가 한두 명 빠지면 충분히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양주가 한 세 병만 돼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가들이 자기 돈 갖고 그렇게 하는 것까지 뭐라 할 생각이 없지만 현직 공무원이라는 자들이 선배 특수통 검사가 부르면 누가 와서 앉아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돈 내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자리에 부르면 의뢰껏 온다는 사실 자체가 좀 놀랍다라고 생각을. 본인이 남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또 해 주죠. 12페이지인가 나오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이래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기가 절감했습니다. 느꼈다. 절감했다. 검찰개혁이라는 키워드를 들으면서 감격해 할 분들을 위한 사기인 겁니다. 야당이 요즘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보자 x도 그렇고 이철 씨도 그렇고 김봉연도 기본적으로는 사기꾼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말을 믿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사기꾼인데 세 명의 공통점이 뭡니까 검사들이 1년 365일이면 300일 씩 검찰청에 물러다가 짜장면 사주고 짬뽕 사주고 갈비탕 먹으면서 김봉엄 표현대로 한 식구가 됐다고 생각할 정도로 같이 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 믿고 다 기소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본인들도 검사들이 애초에 제일 말을 잘 믿었네 그 사람들 증언에 의존하고 있고 그럼요. 채널A도 말할 거 없고 조선일보도 전부 다 이 사람들 진술을 기초로 해서 지금 다 특종을 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은 지금까지 본인들 표현대로 사기꾼 말 들어서 보도를 해왔으면서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이 검증을 자기들 잣대에 들이 믿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누구랑 뭐 했다라고 이야기한 것들은 금방금방 확인돼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검사랑 술 마셨다는 것도 팩트로 확인됐어요. 이게 다 최근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실관계가 확인 가능하니까 우린 그 사실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중에서 진짜 충격적입니다. 전관 변호사들을 엄청난 돈을 쓰면서 썼다. 검사장 출신, 부장 출신, 차장 출신 썼다. 근데 이들은 돈 수억을 받고 와가지고 한다는 게 그냥 쓱 얼굴 내밀고 가더니 결과적으로는 뒤에서 사건의 수사 방향을 걔네들이 정하고 일선 검사들은 문 열어주고 가방 들어주고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자기네들은 일을 하지만 실제로 결정은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하더라. 이 얘기는 얼마만큼 신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얘기는 뭐 본인권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죠. 아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얘기인데 요즘은 안 그런다고 하던데 저 군대 때만 해도 이등병이 병장 식판 떡고 막 이랬거든요. 그렇죠. 저 때는 안 닦기 시작 하여튼 어쨌거나 병장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등병은 모든 걸 하고 이런 시절 아닙니까? 그럼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민주화 되어 있는 구조 같으면 지금 병장이 이등병한테 식판 닦아오라고 그러면 바로 핸드폰으로 신고 들어가죠. 그렇죠. 신고 들어가죠. 신고 들어가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닦았어요. 닦았죠. 닦으면서 속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말 더럽다고 생각하면서 2년만 지나면 자기가 그러고 하고 있어. 나도 병장이 되니까 이건 승진이 보장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검찰이라는 조직은 형검사부터 시작해서 범위가 좁혀지잖아요. 그렇죠. 좁혀지는 대신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전관예우가 확실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관예우가 확실해지려면 나가서 이 사람들이 피의자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을 잘하는 사람이고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제일 잘하는 일은 범죄자를 빼주는 거야. 수사를 안 받게 하는 거지. 검찰이 가진 가장 큰 힘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구형을 세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가 가진 가장 큰 힘은 처벌하지 않을 힘입니다. 맞아요. 너는 빼줄 게가 바로 검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거든요. 그게 기소권 아닙니까 이것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카르텔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위에서 이미 검사도 아닌 자들까지 포함된 논의구조에서 예는 빼자 재는 여차를 허용을 하는 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90년대 80년대 군대와 2020년의 검찰은 같은 수준인 겁니다. 여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고 검찰 내부의 민주화가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와 추미애 장관이 추미애 장관도 또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판사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치고 들어가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평생 봐왔던 검찰은 이런 게 아닌데 왜 나한테 갑자기 이러는 거야라고 하니까 내가 그 윤석열 억울한 마음은 일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본인 뇌구조에서 아마 지금 돌아간 사정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저기에 나가서 저렇게 무감각하게 발언을 하는 게 평생 2천 명도 안 되는 검사들 조직 안에서 수장으로서 그 사람들만 바라보고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술만 먹다가 갑자기 현실 세계에 나오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지리산 청학동에 40년 동안 계시던 노인분이 나와서 어디 안 외자가 종아리를 드러내놓고 길거리 다냐고 따기 올려부셨다가 경찰서 끌려가서 우리 동네에 이런 법도 없다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백두산 호랑이구나. 그럼요. 그냥 백두산에 있는 거야. 혼자서 왕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고 남사스럽게 백두산 호랑이가 뭐예요. 김봉현 씨가 했다는 진술이라는 건데 백두산 호랑이라고 자기들끼리 부르는 거 아닙니까 지들끼리 그렇게 부른데요. 아 이 종북 쓰레기들 이 백두산 호랑이 이런 건 다 김정은 김일성 이런 사람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백두열송 백두열송 거긴 그나마 인간이야 백두열송인데 백두열송 옆에서 호랑이 하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아 걔네들은 그래도 인간이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돼 웃음이 나오십니까 지금 백두산 호랑이라는데 야 진짜 그런데 이 백두산 호랑이 얘기가 제가 사실인 걸 증명해드리는 기사를 하나 보내드렸는데 기사 한번 작년부터 윤석열 감찰설 법무부 답변 어려워 국가는 사명감 국민의 검찰 수사권 보호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서울촌농검사란 별명이 생겼다. 출세욕이 있고 사명간도 국권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 욕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왔고 측근을 중심으로는 대권 프로젝트인 대호 프로젝트를 가동했다는 말도 나왔다. 맞아요. 이 측근이 누구겠어요 한동훈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는 저 대호 프로젝트가 저 윤석열의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윤대희 때 만들어져서 윤대희 때 원래 만들어져서 일본에서 했던 사례를 따라서 특수부로 이름을 날린 다음에 정치인으로 성공해서 대통령 대권을 거머쥐겠다. 이런 그림화에서 대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대호 커다란 호랑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호랑이 하면 백두산 호랑이죠. 백두산 호랑이가 가장 크죠. 그래서 백두산 호랑이라고 자기들끼리 부르는 것이 김봉현 씨에게까지 들린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김봉현의 입장에서는 어디서 듣고 얘기를 썼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디서 뭔가를 보고 자기가 머릿속에서 창작해냈다기보다는 실제로 들은 얘기를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